BBS 제주불교방송 운영위원인 주식회사 덕산 강덕주 회장이 향년 84세로 별세했습니다. 강 회장은 유통업 회사인 주식회사 덕산을 운영하며 수많은 무주상보시로 제주도민들의 귀감이 되어왔습니다. 특히 제주지역 불교발전을 위해 오랫동안 힘써오면서 지난해 9월 BBS 제주불교방송 개국 당시에는 방송국 연주소 마련에 크게 기여했습니다. 공송이 잘 되면 불교신자가 숙제자만 해도 부담없이 빌려주고 다 무상으로 해서 말입니다. 그래서 우리는 조건도 바르는 것이 아니고 봉사하는 의미에서 고인의 발의는 내일 오전 7시 제주시 3도 1동 고인의 자택에서 이뤄지며 장지는 제주시 해안동에 마련됐습니다.